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러시아에서는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이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마감기한이 31일이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일단은 현재 결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 정부의 입장인데요. 독일은 러시아에 가스를 결제할 때 계속해서 유로화와 달러화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다음 말말말도 들어보시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독일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파트너들에게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Nothing would change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가스 공급이 독일에서는 현재 비상사태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유럽에 또 어떤 방향,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독일 총리와 이탈리아 총리와 이야기 전화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푸틴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사실 이제 서로 힘든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는 좀 같이 좀 잘 해결합시다.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가스를 결제할 때 결국은 달러나 유로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서로가 지금 급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럴까요? 어떤 차트를 볼까요? 일단 천연가스 월물, 현재 대표 월물로 보시면 아주 상승세 강하게 올라가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 2월 말 이점에서부터 이미 두 번 투 픽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지금 밀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6달러 50센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까지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5달러, 5달러 56센트의 MBT 유당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봤을 때는 6달러 근처까지는 한 번 정도는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 부족분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카타르한테도 가서 일단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1, 2주 내에 거의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마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루브라로만 결제하지 않고 유로화로도 결제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번 더 천연가스 가격 피크 칠 수 있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크 치고 뭔가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까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 소개해 주세요. 강민정 캐스터. 네 두 번째 셀럽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셀럽은 디젤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정보 업체인 K플러 소속 분석가입니다. 우리가 공급 문제 때문에 크루드 랠링 원유의 랠리를 보고 있지만요. 디젤은 이 랠리를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플라이 컨설턴스 공급 우려 때문입니다. 라면서 현재 증류액의 재고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젤의 공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소장님과 앵커님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디젤 이야기입니다. 디젤의 재고가 그 전에 전쟁 나기 전부터 부족했는데 지금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디젤이 원래 우리는 일단은 승용차라든가 다른 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미국 내에서 디젤 같은 경우는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초대형 클래스 8급이라고 H라고 불러든 초대형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이 300만 대가 넘게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필드나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구를 하는 농사 짓는데 엄청난 양의 디젤이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들어온 이후에 새로운 원유 시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셰일도 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 기존에 있던 수요는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크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디젤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좀 당분간 이어지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모건 스탠리 소속인데요. 이 셀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랠리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다시 한 번 쉬프트 백, 옮겨 올 것입니다.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 초점이 옮겨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페이드 오버, 랠리가 앞으로 사라질 거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랠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하루 만에 증시 랠리를 멈춰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스튜디오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지금 시장, 어제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시장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랠리가 계속되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저도 다른 뉴스 보니까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에도 10년 물 국채 금리, 2년 물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별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식의 언급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을 가지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닥터 둠들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역시 그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S&P 500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S&P 500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박수권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해서 랠리는 쭉 해서 천천히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원래는 하락이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 한 10% 정도만 조정을 받고 나서 여기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조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 하면 실제로는 한 이 정도에서 원래는 다시 한번 하락, 화동이 발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갭을 띄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무리해서 돈을 끌어서서 올렸다는 얘기죠. 레버리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고. 즉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박수권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한 번에 하락파동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의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현재 시장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건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먼 마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